안녕하세요. 책방주인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장편을 들고 왔는데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장편소설 김수연님의 장편소설입니다. 언어의 마술사 김수연이 심혈을 기울여 그려낸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겨울로 가는 마차 예전부터 김수연 작가님의 드라마를 보면 정말 그 언어의 마술사라는 그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원작에 나오는 대사처리는 책방주인이 어떻게 할지 벌써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연 작가님의 장편소설 겨울로 가는 마차 긴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본문 낭독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안개의 성 안개가 계곡을 채우고 있다. 분가루 같은 안개방울이 방충망의 작은 구멍으로 연기 스며들듯 스며들어와 축축하게 얼굴을 핥는다. 얼마나 짙은 안개인지 담장께서부터 희끄물에 가리기 시작해 눈 아래의 숲도 집들도 아예 전혀 없다. 저 아래 멀리 차도에서 그래도 차 달리는 소리는 들린다. 아니 오히려 보통 날보다 그 소리는 크게 들린다.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장마라는 관상대 예보는 반만 맞았다. 그 사이에 비는 왔으나 장마라기에는 좀 시원찮더니 7월 중순 계속 며칠을 장마 기세로 비가 퍼붓는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줄기차게 물이 쏟아지고 아침이면 뜸에 졌다가 적당한 시간에 지질지질 내리다가 밤이면 또 미련한 여자 싫다는 남자 옷자락에 붙잡고 늘어지듯 그렇게 질기게 내렸다. 세상은 온통 회색 습기로 젖어 심장까지 영혼까지 눅눅하고 꿉꿉하다. 안개는 사람한테 해롭다.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잘 모른다. 어쨌든 살아 평생 기간지가 나빴던 아버지는 안개가 낀 날이면 안개는 해롭다는 말씀을 꼭 하셨고 호흡하기가 곤란하다 하셨고 창을 반드시 닫으셨고 기침을 좀 하셨었다. 그러면서도 천식이 극심해 입원을 하시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마 위에 비닐챙을 들이우고 앉아 속눈썹까지 세어버린 산타크로스처럼 하얗게 수증기 방울을 매달고 가습기를 쏘이시곤 했다. 아버지 안개나 이 수증기나 다를 게 뭐예요? 이놈아 달라 이 수증기는 깨끗한 물이고 안개는 공중에 떠 있는 더러운 걸 다 붙여서 사람 호흡기 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안개는 사람 몸에 해로워 스물여섯이였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빽빽한 성격 탓에 누군가의 모함으로 서리를 막고 차관급의 공직에서 쫓겨나와 낚시로 우물한 날들을 소일하고 계실 테였고 나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쓴 나의 결혼을 물리고 싶다는 갈등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병원 현관을 나서 욱이 끝부분의 안개 속으로 묻혀 들어가며 나는 암담하고 암담한 가슴이었었다. 안개는 사람한테 해롭다. 해로우면 해로울수록 좋아. 창을 닫지 않은 채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다. 편안하게 깊숙이 앉으면 한없이 편안한 안락의자에 나는 마치 선생님께 꾸질함 듣는 아이처럼 자신없게 송구스럽고 초라하게 엉덩이만 걸치고 앉는다. 어느 사이에 되어버린 제2의 습성인가. 자리를 고쳐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놓고 오른쪽 다리를 왼 다리 위에 포개놓고 등을 실릴 수 있는 한 의자 뒤에 실리고 가슴을 편다. 두 팔을 의자 옆으로 방자하게 아무렇게나 떨어뜨려 놓는다. 맞은편 화장대 거울 속에 내가 있다. 그래, 나는 언제나 안짐새가 방자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너는 이상한 아이야. 우리 집에 네가 오면 우리 집이 네 집 같고 명아 집에 네가 가면 명아 집이 네 집 같아. 그게 왜 그럴까? 너는 아무데서든 늘 모두다가 네 부하들인 것처럼 하늘 끝까지 편안하게 앉거든? 어째서 그럴까? 난 의식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묘한 열등감을 준다는 거 너 모르지? 전혀 아주 우스운 얘기야. 너 앉아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모두 괜히 너한테 아부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정말 우스운 얘기야. 전 남편 정일은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토굴속같이 컴컴한 광화문 지하 다방에서 지연의 뚜쟁이 짓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날 밤 지연이 전화를 걸었었다. 예, 그 사람이 너한테 반했단다. 근데 반한 이유가 걸작이야. 너 앉아 있는 자세가 그 다방 주인이라도 그렇게까지 천연덕스럽게 편하지 않을 거래. 그것에 반했단다. 소위 연애라는 걸 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이라는 걸 지낼 때까지 아니, 두 사람의 감정에 균열이 생기기 전까지 정일은 나의 그 방자한 안짐새를 탓하지 않았다. 아니, 좋아했다. 소파에 두 다리를 다 끌어올려 남자들처럼 책상다리를 하고 있어도 편안히 몸을 실리고 두 다리를 다 탁자 위에 걸쳐놓아도 그는 전혀 신경에 걸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다리 좀 내려놔라 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그는 빈번히 나의 안짐새를 지적하고 고칠 것을 강요했다. 알아, 알아. 너가 좋은 환경에서 네 멋대로 뻐기며 버르장머리 없이 오만하게 컸다는 건 알아. 그러나 이젠 고쳐줘. 아휴, 난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어. 결국은 여기까지 이르렀고 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 우리 싸움의 5분의 1은 그 때문에 시작되었고 5분의 1쯤은 그것으로 마지막 막을 내리곤 했었다. 결혼해서 1년쯤 뜻맞게 살고 2년쯤 회의 속에 살고 자신도 모르게 지니고 있었던 만성 신장염으로 1년을 병석에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제쳐진 그는 병원에서 가망없다는 판결을 받고도 내가 어쩌다 편안한 문병객 앞에 조금만 편안한 안짐새가 되어도 눈을 새하얗게 흘기곤 했었다. 언제부턴가 내 안짐새가 고쳐진 것은 거울 속에 비쳐있는 의식적으로 편안하게 앉은 내 모양은 어쩐지 편안하기는 커녕 헝겊인형을 억지로 편안하게 앉혀놓은 듯 부자연스럽다. 멍하니 거울 속의 나를 내가 본다. 끈으로 어깨 부분만 연결된 물색 얇은 잠옷 레이스 위로 가슴이 반은 드러나 있다. 불현듯 뒤통수를 치는 갈증 겹쳐놓은 다리를 내려 다리 사이를 벌리고 싶은 고약한 충동에 그래 당황할 때는 이미 아니다.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니까. 나는 서른 셋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3년은 착실히 했고 불감증은 아니었고 성숙한 서른 셋이며 6년 동안 밤을 혼자 지냈다. 남편과 살 때는 이 목마름을 몰랐고 그가 앓는 1년 동안도 몰랐으며 20대의 과부가 된 딱한 미망인으로 2년 동안 여성지 사진기자로 뛸 때도 이런 확실한 증상은 없었다. 아니 그가 2년 코스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석 달 전까지도 이러지 않았다. 때로 접촉에 대한 막연한 욕구가 꺼져가는 잿불처럼 미지근하게 맴돌다 말곤 했지. 이렇게 충동적이고 이렇게 야비하고 원시적이고 뾰족하고 격렬하게 유혹적이진 않았다. 그의 귀국 후부터이다. 그 어느 밤부터 시작된 고통이다. 그 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날카롭고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자극적이질 않았다. 방충망 가는 그물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안개의 습기가 가는 바람과 목과 어깨를 축축히 핥는다. 아버지는 안개를 싫어하셨다. 안개를 싫어한 아버지는 공직에서 쫓겨난 이듬해 겨울 강낚시에 나섰다가 꺼지는 얼음과 함께 사라져 보름 만에 4킬로 하루에서 발견돼 산으로 가셨다. 고지식하고 선량한 아버지였다. 이러다가는 결국 발정한 개처럼 헐떡거리며 거리로 나서고 말 것이다. 벌떡 몸을 일으키고 옷을 바꿔 입는다. 옷을 바꿔 입는 짧은 동안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에 오늘은 포기하고 다음 날 칠까 세 번 망설였다. 아니야 혹시 누가 알아 그만큼 늦어져 또 떨어져도 상관없어 꼭 해치우고 말 테니까 나갔어요? 커피잔을 놓은 인천댁에게 뻔한 질문을 한다. 일요일이 아니면 그는 대게 9시 전에 집에서 나간다. 예 지금은 10시다. 이 시댁 해산했어요 사모님 인천댁이 민망한 듯이 말했다. 입으로 가져가던 찻잔을 멈추고 인천댁을 보며 의사 불렀어요? 나도 모르게 좀 급한 느낌으로 물었다. 의사는 무슨 초대도 의사선생 오시기 전에 수르르 나왔는데요 뭐 사모님이 해상기만 보이면 의사선생 부르라고 하셨다니까 의사 없어도 수르르 낳는 아이 돈 드릴 거 없다고 이씨 혼자 두 번 들락날락하더니 힘 안 드리고 수르르 낳았어요. 또 아들이에요. 이 시댁이 건강해요. 에이그 사장님은 저러고 계신데 이 씨가 사모님 뵙기 무한스럽다구요. 무슨 소리예요. 그 양반 그러고 이때서 다른 사람도 다 죽은 목숨으로 살아야 해요. 마음속으로 모진 대답을 하며 이 씨가 애썼겠어요. 미역 준비는 해놨대요. 입 밖으로 딴소리했다. 남편이라는 사람을 삼년이나 나무토막으로 병원에 뉘어놓고 어떻게 하면 정신도 총총하게 사슴 관리인 처 미역 걱정까지 할 수 있느냐고 이 말도 시어머니나 신우이 귀에 들어가면 충분히 말거리가 되리라. 해산산모 뉘어놓고 미역 썰어 가기야 했겠어요 어디. 걱정 마세요 사모님. 이 사람들이 그가 온 후에 내 앞에서 깍듯해진 것을 나는 안다. 그가 오기 전에 나는 집에 일 도와주는 이들에게서조차 냉대를 받았다. 자기 보호 본능을 나무랄 수는 없다. 훌륭하고 건강한 남편을 결혼에 들어온 그날로 때려잡아 숨만 쉬는 나무토막으로 만들어버린 나에 대한 시집 식구의 얼음같은 증오를 그들은 본능적으로 흉내내 아무도 나에게는 시선주기조차 꺼려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하고 시키는 일은 아예 무시하거나 마지못해 했다. 그가 오는 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우섭이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갈 테니까 너 병원에 있거라. 전화로 시어머니가 짱짱하게 명령했었다. 나와 세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내 두 번째 남편의 아들 우섭은 우리가 재혼하는 날 비행기편으로 유학을 뜨기로 돼 있었고 조선호텔 재혼파티에서 그는 시종 무표정한 얼굴로 마흔아홉살난 자기 아버지와 서른살짜리 여자의 잔치를 여유있게 구경하는 태도였었다. 파티 중에 나는 그와 단 한 번 시선이 부딪혔는데 그는 내가 먼저 시선을 비키게 만들었다. 표정 없는 얼굴에 너무나 강해서 오히려 텅 빈 것 같은 그 눈빛을 나는 나에 대한 경멸로 읽었다. 너는 아직 몰라 우리는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던져져 밀려가는 거야 내 첫 남편은 바로 너보다 네 살 더 많은 나이에 계집듯 짓다 갔어 그날 밤 아홉시 비행기로 그의 몸이 떠갔고 그의 아버지는 그 한 시간 뒤 쓰러져 의식이란 것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버렸다. 비행기를 탄 그보다 되돌아오라는 정갈이 먼저 그곳에 닿았고 그는 이틀 뒤에 되돌아왔다가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3개월 만에 출국했다. 그 3개월 동안 그는 나에게 완전 무결한 침묵과 무관심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나갔다. 그러고 석 달 전 병원에서 다시 대면했다. 병원에서 50을 넘겨 52이 된 숨 쉬며 죽어있는 아들의 두 다리를 주무르며 칠순의 시어머니가 자꾸만 반복했다. 예, 아범아 우섭이가 왔다. 눈 좀 떠보거라.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는 나를 시누이의 썰렁한 시선이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옆연내라는 게 아무리 후철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우는데 어쩌면 눈물 한 방울 안 울리고 독하게 그런 시선이었다. 그러나 시누이도 울고 있지는 않았다. 벌써 2년 반쯤 전부터 시누이는 울지 않았다. 시어머니만 아직도 줄기차게 울고 있었고 그날은 손자가 온 날이니 더 애달프게 울었다. 그가 쓰러지고 가장 많이 운 사람은 시어머니고 그 다음이 나고 그 다음이 신우이고 지금 형의 제약회사 운영권을 받아주고 있는 시동생이 마지막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울지만 나는 나의 재혼 첫날 쓰러진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운명에 대한 참혹함과 서러움 때문에 많이 울었다. 이제는 울지 않는다. 우는 것도 우스워졌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그가 앞으로 얼굴을 향한 채 처음으로 입을 떼었다. 그는 앞자리 운전석 옆에 나는 뒷좌석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또 그는 호칭도 없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구나 나는 그가 나를 경멸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그것이 내게 향한 말인 줄 몰랐다. 14년째 이 집 운전기사라는 최씨에게 하는 말이려니 하고 차창으로 얼굴을 돌리는데 아저씨도요. 그가 여전히 고개는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다. 낮으며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뭐라고 대답하기도 늦었고 늦지 않았더라도 그 말에 대답할 주제가 못되는 나였다. 헌 별소리 고생은 누워계신 분이 고생이시지 하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최씨의 대답 뒤에 갑자기 스멀스멀 눈물이 돌아나와 눈커플을 내리자 투둑하고 무릎에 단정히 놓여진 핸드백 위로 촌농처럼 떨어졌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그가 뒷좌석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이 바로 그때였다. 나는 마치 그가 돌아보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창쪽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한편 두 손바닥으로 핸드백 가죽 위에 눈물방울을 덮었다. 뺨에 그의 시선이 꽂혀서 얼마 동안 거두어지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일요일 저녁 무렵 흔들흔들 사스무리로 올라갔더니 전에 없이 이 씨 내외가 아는 채를 했다. 늘 쌀밥만 먹던 사람은 보리밥이 상에 오르면 놀라지만 늘 보리밥만 먹던 사람은 쌀밥이 상에 오르면 놀란다. 웬일이에요? 올라왔느냐는 인사를 다하고 쓰게 웃으며 묻는 내 말에 그들 내외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사스무리 저쪽을 보았다. 거기 와이셔츠 차림에 그가 앉아 계곡쪽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그가 온 나흘째부터 집에 일 도와주는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졌다. 병원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 결국 죽을 것이며 아니 이미 죽어있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그가 명실상부한 이 집의 실권자니까 권세의 시달은 잘 먹혀들어간다. 이들은 이제 못지않는 말도 곧잘한다. 사슴뿔을 잘라 얼마를 받았는가 녹혈값은 얼마였나도 지나가는 말처럼 해준다. 때로는 아부와 비슷한 말도 한다. 해산끼미가 있으면 의사선생을 부르랬다는 내 말을 전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작은 아부의 하나다. 사장님이 저러고 계신데 이 씨가 나한테 무한스럽다는 말도 그렇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는 동안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전으로 되돌아간다. 시어머니의 권세가 그보다 한 단 높다. 이들은 힘이 센 사람을 판별하는 감각은 본능적으로 예민하다. 나는 이들에 대해 미움이 없다. 얼마나 단순하고 정직한가. 안개가 많이 거쳐져 가고 있었다. 채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걸레질을 하다가 꿈뻑 했다. 시험 치러 가요.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맘 푹 놓고 침착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채 씨의 음성은 먼지가 덮개로 앉은 유리처럼 탁하다. 피 때문에 연습도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치면 되죠.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운전에는 소질이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이 해결해 운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이다. 앞으로 쭉 가는 건 잘하지 않습니까? 코스 그건 우리 운전 십 년 넘게 한 사람들도 배바람에 그냥 갖다 놓고 하라면 수두룩히 떨어질걸요. 앞으로 쭉은 곧잘 간다. 장마 전에 학원을 착실히 다녔으니까. 그러나 무면허는 싫다. 면허증이 꼭 필요하다. 차가 덜컹 했다. 젠장 이 작자는 돈 벌어서 뭐하는 거야. 팔았으면 메꿔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일로 팠는지 콘크리트 차도를 반 미터쯤의 폭으로 깨놓고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른다. 긴 빛 때문에 드러나 있는 가로줄에 흙이 씻겨져 내려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반 미터 폭의 도랑이 돼버릴 것 같다. 최씨는 이 앞을 지날 때 차가 좀 크게 흔들렸다 싶으면 꼭 한마디 했다. 조금 흔들리고 지나가면 아무 소리 안 했다. 숲 갈피 계곡 갈피에는 아직도 안개가 남아있다. 시험장에 닿았을 때 그곳엔 안개의 흔적조차 없었다. 아저씨 기다리실 거 없이 집으로 가세요. 병원엔 택시 타고 갈게요. 이 씨네 소고기 닦은만 사다 주세요. 아니 저 나는 최씨의 눈을 보았다. 그건 곤란한데요. 의 얼굴이다. 잠깐 잊었었다. 나는 2만 원을 든 손을 내리며 좀 웃는다. 알았어요. 그럼 기다리세요. 최씨로서 그건 곤란한 일이다. 최씨는 대문 밖에 나와 있을 때 나의 경호원이다. 아니 감시병이다. 최씨가 모르는 나의 거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최씨를 보내놓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며 나는 문득 잔인하게 생각했다. 못난이들 같은 일하고 감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작정만 하면 감시병을 정부로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가 한 면을 야외음악당처럼 만들어 놓은 경사진 계단을 한 줄 독차지하고 앉아서 차례를 기다린다. 내가 앉은 줄에 아무도 없다. 내 뒤 윗줄에도 아무도 없다. 눈 아래 여기저기 둘씩 셋씩 혹은 넷씩 앉아 차례를 기다린다. 같은 학원 동기들이거나 시험장에 들어와 사귄 친구거나 아니면 한쪽 시험에 응원차 나온 애인들이거나 그럴 것이다. 나처럼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하나 내 줄에서 일곱 번째 아랫줄에 있다. 어깨뼈가 유난히 위로 올라가 보이는 줄무늬 난방셔츠의 그 남자는 내 시선이 그에게 머물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 끊임없이 담배를 태우는 모양이다. 실직한 가장인가 호루라기 소리 차 앞바퀴가 꺾어져야 하는 선을 이미 뒷바퀴까지 넘어버렸기 때문에 기다리던 다른 응시자들과 시험관들과 학원에서 나와있는 선생들을 웃겼다. 호루라기를 본 시험관이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보며 아주머니 다음에 봅시다. 했다. 오늘이 그 다음이다. 처녀 아이들한테만 친절하던 학원 총각선생이 마침 시험장 파견 근무였는지 나와있었다. 떨어지고 나오는 나를 보고 희죽이 웃으며 아주머니 운전 뭐하러 하려고 하세요? 했다. 신우이도 날 보고 말했다. 운전 뭐하러 배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생 운영이도 말렸다. 똥단지 같은 운전은 무슨 운전이야. 그만둬. 답답하니까. 운전할 줄 안다고 그 집에서 언니한테 운전서 없이 혼자 마음대로 차 몰고 다니랄 것 같아. 채씨 옆에 태우고 내가 운전하고 다니지. 그거나 그거나 병신같이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살파해야 뭐하러 운전은 해. 채씨가 병이라도 나는 날이면 혼자 할 수 있잖아. 누구? 몰래 만날 남자라도 있어?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지. 혼자 운전해서 뭐할 거야? 죽을 거야. 마지막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 말은 하면 안 된다. 언젠가 자동차 속에서 두부처럼 으깨져 내가 죽으면 단 한마디도 나로부터 죽겠다든지 죽고 싶다든지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도 운전이는 내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로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무리 내가 사고사를 가장해도 운영이는 단번에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고 알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운영이가 어쩌면 사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10%쯤이라도 갖게끔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100% 확신과 90% 확신은 대단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100과 90이지만 자살이다 90에 사고다 10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쪽이다 아니다 저쪽일지도 모른다로 갈라지면 그저 반반일 뿐이다. 나는 그 반을 위해 요즘 운영이를 만나면 열심히 애쓰고 있다. 푸르둥둥하게 썩은 얼굴을 짙은 도랑으로 감춘 배우처럼 군다. 죽겠다는 작정을 하고 마음에 유일하게 걸리는 사람이 내겐 운영이 밖에 없다. 두부처럼 으깨져 죽거나 나는 유서 따윈 쓰지 않을 것이고 죽을 여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짓도 안 할 것이고 또 나는 최대한 사고사를 가장할 테니까 시집 식구나 집에 일 도와주는 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우스운 말로 내 팔자가 아무리 기구하다 하더라도 죽는 것까지 자살로 알려지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우스운 허영심인데 나는 내 시집 식구들이나 요즘엔 만나고 있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여자 자살했어 라든지 운이가 자살했대라든지로 이야기 되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것은 첫 남편이 죽고 나서 나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날아다닌 운이 남편이 죽었다는 군. 가엾게도 운이가 과부가 됐단다.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다. 그것은 지금의 남편이 쓰러지고 돌아다닌 죽은 여지사 큰딸이 재혼한 남자가 결혼한 날 쓰러졌대라든가 운이가 시집간 박사장이 식물인간 이랜다. 등등의 말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다. 아니 내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박사장 후처가 자살했다는 군 이든지 얘 명이야 운이가 자살했단다 라고 말해진다면 그것은 첫 남편이 죽었을 때 두 번째 남편이 쓰러졌을 때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군. 응 하는 수 없지. 괜찮다.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항복해버린 걸로 알려지기 싫다. 자살은 항복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나는 자살을 항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살은 도전이다. 도전하고 항복했다는 말을 듣는 건 부당하다. 하기는 내 죽음을 놓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수치스러울 것도 자랑스러울 것도 전혀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운영이가 수치스러울 것을 내 수치로 끌어붙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집안에 자살자가 있다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운영이도 내가 자살한 걸로 알려지면 아닌 쪽보다 주눅이 들 것이고 편편찮을 것이다. 운영이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갈 순 없다. 운영이는 니 언니 자살했다면서 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온 세상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어도 그 아이는 10%쯤은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10%쯤 사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희망적이다. 100% 확신이 아니면 사람은 두 생각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둘러붙이기 마련이다. 운영이는 마침내는 조금씩 의욕을 지닌 채로 내가 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살아야 할 많은 날들에 내 죽음은 그다지 큰 그늘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바이다. 목표로 정해놓은 흰 바지의 아가씨 앞에 아직도 19명의 응시자가 서 있다. 내 차례는 흰 바지 아가씨 다음이다. 나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나서는 건 위법이다. 고지식한 아버지는 위법을 싫어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며 죽어서 만약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아버지는 내게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버린 것보다 무면허 운전의 위법을 먼저 탓하실지 모른다. 요령있게 죽기 위해서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한 것은 두 달 전이다. 석 달 전에 그가 귀국했고 이십여일 동안 그와 나는 한 집에서 서로 호칭 없이 잠깐잠깐 의례적인 일상어를 주고받으며 지냈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부딪혔고 그 밤 이후 나는 마치 오랫동안 요령있게 죽기 위해 세워놓았던 계획을 결행하는 사람처럼 운전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등록을 해버렸다. 밤이었다. 인천댁이 불강동 아들집에 다니러 가고 아래 위층 86평 집에 나 혼자였다. 설계사무실 준비로 그는 귀국하면서 4,5일 시고는 줄곧 밖으로 나돌고 있었다. 9시 치는 것과 함께 그가 들어왔다. 늦었네요. 늦었습니다. 술 마셨어요? 저녁 못 먹었습니다. 아줌마가 불강동 갔어요. 씻고 오세요. 네, 그러죠. 자기 방 쪽으로 가던 그가 문득 돌아보며 물었다. 아주머니 언제 온답니까? 내일 오전 중에 온 됐어요. 문단속 잘해야겠군요. 그가 조금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이 동네는 도둑 없어요. 박씨 일가 중에서 나한테 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얼마쯤 가벼운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는 별 말이 없이 저녁을 먹었다. 조용한 얼굴로 별반 식욕이 없는 듯이 수저질을 했다. 고맙게 생각해요. 이씨 부부랑 인천대 최기사 모두 오시기 전하고 대접을 달리해줘요. 라고 말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꼭 아는 척 하지 않아도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그는 알겠지. 그가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는 것처럼 식탁을 치우기 위해 그의 오른쪽 의자에서 신문을 펴들었다. 신문에 뭐가 났습니까? 별거 없어요. 식사하고 보세요. 문득 이마에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왜요? 뭐 드려요? 눈을 들었다. 멸치볶음이나 시금치국을 더 요구하고 있는 일상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와 시선 끝이 마주친 순간 두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내 두 눈에 꽂히는 것 같았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나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내 눈에 못질해놓고 움직이지 않았다. 깜빡거리지도 않았다. 석고같이 딱딱한 얼굴에서 빛나는 눈만 살아있었다. 얼음 조각이 등을 미끄러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믿음은 내 착각인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내가 자신없게 말했다. 눈길을 여전히 내게 박은 채 그가 아주 천천히 표정없이 고개를 저었다. 부르스름한 수염자국 가운데서 남자 것 이라기에는 좀 작고 섬세한 입술이 짧은 동안 움직였다. 없습니다. 냉정하고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시선을 거두어가며 수저를 놓았다. 차 드릴까요? 네. 한 잔 주십시오. 들고 있던 신문을 접어서 그의 옆으로 놓으며 나는 그 잠깐 동안의 맹렬한 눈빛이 무슨 뜻인가 묻고 싶은 충동에 괴로웠다. 만약 그것이 적의라면 양다리가 다 없는 불구가 잠깐 동안 얻었던 지팡이를 이내 빼앗기는 셈이다. 그는 나에게 적의가 없다고 믿었던 것은 순전히 나 혼자 결정해버린 나 혼자 의 생각이다. 그가 온 후에 집에 일 도와주는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졌다. 그는 귀국한 날 나에게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시동생 처럼 그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적의가 없다는 내 결정의 근거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는 나한테 적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적의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 혼자 내린 결정이었다. 틀리려면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다. 만약 틀린다면 바늘구멍만큼 튀었던 숨구멍을 다시 막아버려야 한다. 확인할까? 말까? 확인하고 푼 충동 속에서 문득 나는 좀 웃는 기분이 되었다. 그만둬 마음대로 하라지. 아무 것에도 매달릴 기분도 욕심도 기운도 없어. 그러나 그건 틀렸다. 내가 이미 그동안 그의 호의 호의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건 나 자신이다. 에 얼마쯤 매달리고 있었다는 건 그의 찌르는 듯한 시선에 붙잡혀 그가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믿음은 내 착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등과 동시에 등을 얼음조각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 같았을 때 알았었다. 사람은 이런 것인가? 아무 것에도 희망을 걸고 있지 않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아. 누구에게 위안받고 싶지도 않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건 더구나 없어. 완전히 다 포기했어.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올 구멍도 더러운 물을 흘려 내보낼 구멍도 없이 오직 고여있는 채 썩고 또 썩을 뿐인 썩고 썩으며 조금씩 증발해 언젠가는 더러운 찌꺼기 바닥을 드러낼 그런 고약한 웅덩이의 고인물일 뿐이라고 나는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어느 틈에인가 그를 의지하고 있었다. 나에게 호의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쯤 위안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이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덜 죽어있는 것일까? 나는 나 스스로에게 나의 거짓을 들킨 참혹한 느낌으로 그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주기 위해 옅은 달걀껍질색 레이스가 덮인 식탁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짚고 일어섰다. 홍차 하시겠어요? 아니요. 커피요. 가스렌지에 스위치를 넣었다. 사파이어 빛깔의 불길이 투명한 파이렉스 포트 바닥에서 퍼져 번지며 포트의 둥근 아랫대 밖으로 혀처럼 파랗게 날름거렸다. 그의 의자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나가 앉으려나 보다 생각하며 쟁반에 찻잔을 옮기는데 허리 양쪽을 뜨거운 소나기가 움켜쥐듯 했다. 나는 당연히 기절할 만큼 놀랐고 공중에 떠있던 찻잔은 싱크대 스테인레스 판 위에 팽개쳐졌다. 내 몸이 획 돌려지고 그의 달군 다리미 바닥 같은 손바닥은 다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내 허리를 움켜 조여들었다.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내며 소리쳤다. 왜 이러세요? 턱이 덜덜 떨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러지 말고 말로 해요. 웃없이. 그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이거 놓으세요. 놔주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취했어요? 그는 물론 취해 있지 않았었다. 내 이마에 닿고 있는 더운 그의 숨결에는 알코올 냄새의 흔적조차 없었다. 취했어요? 다시 한번 물으면서 나는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는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어쩌면 밖에서 술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런지도 모른다.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나는 안다. 남자의 그런 눈빛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자에게도 그런 눈빛은 있을 것이다. 여자는 여자의 그런 눈빛과 마주할 기회가 없다. 남자의 그런 눈빛을 나는 안다. 그의 얼굴이 내 쪽으로 다가들었다. 안 돼. 나는 무방비 상태야.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남자를 알아. 그러지 마. 놔줘요. 그의 눈은 이미 내 눈을 보고 있지 않았다. 내 입술에 박혀있었다. 나도 이미 그의 눈을 보고 있지 않았다. 푸르스름한 수염자국 안에 따로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그의 입만 보였다. 이러지 말아요. 제발 놔줘요. 그의 손끝이 내 턱에 닿는 순간 나는 그의 팔을 갈기며 으르렁거리듯 소리쳤다. 왜 이래요? 그러나 순간 그는 난폭하게 내 두 손목을 잡아 뒤로 돌려 허리를 당겨 안으로 내 입을 막았다. 나는 저항을 멈추었다. 마치 첫 남편 정일과의 첫 경험 때 어느 순간부터 저항을 포기해버렸던 것처럼 얇은 옷 사이로 전달되는 그의 몸은 완전한 남자였다. 마음이 싸늘해졌다. 날 무시했어. 조롱하고 있어. 그가 얼굴을 떼었다. 철썩 갈겼다. 그는 눈도 깜빡 안하고 그대로 맞았다. 상대가 틀려요. 이런 법은 없어요. 나도 나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그가 냉정하게 야유하듯 말했다. 냉정한 얼굴 야유조의 말과는 달리 그의 눈이 축축해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시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그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조금 웃었다. 아름다운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이다. 그의 한 손이 내 어깨 위로 올라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미안 합니다. 내 눈두덩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가. 이렇게 순간에 시작되는 것인가. 그가 돌아서 주방을 나가고 나는 후들거리며 식탁을 치웠다. 침착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두 알 먹고 샤워를 했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그가 문단속 겸 집 주위를 도는 랜턴 노란불빛이 두어 번 창을 스쳐 지나갔다. 침대에 몸을 던졌다. 침대 속으로 녹아들 것처럼 몸이 나른하게 무거웠다. 사지를 아무렇게나 던지고 누워서 멍하니 커튼이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으로 켜진 수온 등이 달빛을 능가하는 창백한 빛으로 밀고 들어와 침대 팔치에 떨어져 있었다. 엷은 망사 커튼이 간간이 부는 바람에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며 간간이 펄럭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벌레가 먼데서 들리는 옛날 자전거 종소리처럼 지리리리 지리리리 울다 쉬다 울다 쉬다 했다. 가슴이 뛰는 건 멈추었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던 두 팔을 끌어 손바닥을 가슴 위로 옮겼다. 여자는 가슴에 아름다운 두 개의 따뜻하고 촉감 좋은 과일이 달려있다. 바싹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마구 눌러대던 그의 불같은 입술 감촉이 되살아났다. 숨결도 되살아났다. 순간 그의 손이 움켜잡았던 허리 부분에 뜨거운 물수건이 감기는 것 같았다. 눈을 질끈 감았다. 허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파장을 넓혀갔다. 머리하고 따로 허리 아래 하체가 살아 꿈틀거리며 열망하는 게 있었다. 열망했다. 내가 왜 이래 이럴 수가 없어. 최초의 갑작스런 반란은 그러나 쉽게 진압되지 않았다.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야. 반란은 도도하고 교만했다. 격렬하고 날카로웠다. 모렴치하고 뻔뻔스러웠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운의가 아니야. 나는 이를 악물고 헐떡이는 심정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열망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바람에 불린 커튼이 얼굴을 쓰다듬고 제자리로 갔다. 머리칼 속으로 손가락 열 개를 다 쑤셔 넣었다. 머리칼을 움켜 잡아챘다. 싫어. 난 짐승처럼 되는 건 싫어. 비웃는 듯 커튼 끝이 다시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니야. 비웃지 마. 이건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여기서 내가 짐승으로까지 떨어질 수는 없어. 안 그래? 이해 못 하겠어. 지리리리 지리리리 풀벌레가 울었다. 그 밤에 나는 수없이 그를 저주하며 수없이 그를 원하고 수없이 그를 원망하며 수없이 그를 그리워하고 미친 여자처럼 여섯평 침실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 아닌 바로 그가 나를 불질렀다는 것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극악한 욕을 한정없이 퍼버대다가 장식장 옆 구석에 무릎을 세우고 쭈그리고 앉아 그가 나를 여자로 본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하고 마지막엔 옆 얼굴을 장식장 옆구리에 붙이고 나를 저주하며 서럽게 울었다. 발란은 진압되고 나는 글라스 하나 가득 꼬냑을 따라 기침을 하며 흘려붓고 침대에 엎어졌다. 이튿날 나는 일곱시에 깨어 열한시까지 방을 나가지 않았다. 거울 속에 추하게 늙은 창부의 얼굴이 들어있을 것 같아 세면실에서도 방에서도 거울에서 비켜나 움직였다. 열한시에 집을 나서면서 인천댁 이씨 이씨부인 최기사 아무와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간호원과도 마주치지 않았다. 단지 3년째 식물로 누워있는 박사장을 바라보는 것은 이상하게 평온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나쁜 여잔가.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기는 두려우면서 그의 아들에게 안겨 아들의 젖은 눈을 보고 그 젖은 눈의 의미에 영혼이 떨고 몸이 떨리는 내가 정작 박사장 앞에서 그를 바라보는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나쁜 여잔가 아니면 그가 그저 한 그루의 소나무나 한 개 정원석과 같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선가 그것도 그것도 아니면 박사장 과는 입맞춤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인가 또는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그의 존재에 대한 혐오감 때문인가 그날부터 나는 집안에서 그와 부딪히는 시간을 피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9시로 늦추고 저녁은 언제나 먼저 먹고 일찍 방에 들어 박혔다. 일주일 동안 다섯 번쯤 그 느닷없는 반란에 시달리고 매일 밤 술을 한 껍씩 흘려놓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나는 운전면허를 따기로 결심했었다. 흰 바지 아가씨가 앞에서 세 번째가 되어 있다. 줄담배를 피던 어깨가 올라간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흰 바지 다음이 내 차례다. 흰 바지 뒤에 하늘색 노타이 셔츠 청년이 알아보고 앞을 띄워주었다. 조금 웃고 줄에 들어섰다. 50대 부인이 나가고 정비공장 소년처럼 보이는 앳된 청년이 나가고 흰 바지 아가씨가 나가 무사히 프랭크를 마치고 티코스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마음 마음 좋게 생긴 남자가 차를 앞에 대어주며 싱글벙글 했다. 유니폼에 땡땡 자동차 학원이라는 글씨가 기계수로 놓아져 있었다. 내가 다녔던 학원이 아니다. 나는 남자의 친절에 좀 웃어 보이고 좀 좋은 차를 주시죠. 왜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였다. 안그래도 제일 좋은 차입니다. 이게 시험 두 번째죠. 지난번에 저 떨어지는 거 보셨군요. 네. 그가 입을 벌려 웃으며 크게 끄덕였다. 얼굴이 납작하고 눈이 작은 남자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군요. 주위에 별로 상대해 줄 사람이 없는 여자는 때로 엉뚱한 동네에 가서 변죽 좋은 건달 노릇을 하게 되는 법인지도 모른다. 나는 내 그 증세를 그때그때 잘 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처음 보는 그는 지난 시험 때 날 보았다지만 남자가 친절하기도 하지 라고 생각하며 출발했다. 천천히만 되면 크랭크는 어렵지가 않다. 천천히 계획대로 크랭크와 T코스를 마치고 S코스로 들어갔다. 운이 좋았다. 친절한 남자가 싱글벙글하며 저만큼 떨어져 서 있다가 후진에 들어가자 차에서 두 걸음쯤 떨어져 따르며 학원 교습하듯 바퀴 빠져요 오른쪽으로 됐어요 좋습니다 왼쪽으로 트세요 더 트세요 됐습니다 코치를 해주었다. 이제 무면허 운전했다고 아버지께 걱정들을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최 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나는 좀 허탈해졌다. 운동화 걸음이 시험 칠 때의 긴장 탓인지 뜻대로 잘 안 놓여지는 것 같이 허전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루 한 시간씩 스무 시간쯤만 연습하면 혼자 나갈 수 있을 거야. 어쩐지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핸드백을 열고 손수건을 꺼내느라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손수건을 꺼내고 백을 닿는데 뒤에서 나던 발소리가 옆에 와서 멎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가 미간을 조금 찌뿌린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옆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불행의 흑판 위에 그린 행복 네, 김수연 작가님의 작품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직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